... 죽냐?! 아... 안돼! 너 죽으면... 아... 저거지. 힐 해주네 또 저거지. 이 배어 이 배어 야 이따 밑으로 얘네를 유인해. 얘네. 얘네 힐을 못 받을 수 있어.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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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마나. 한읍 때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요. 잡았고. 공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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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냐 이거? 민첩성 10! 풍속성 5! 아..이건... 너 깔아 너 다른 애 낄 일 거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데드 치킨 목자님. 내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누구 이지로 선장이냐고요? 그냥 다, 다 그냥 고루고루 했는데? 고루고루? 골고루 했어요. 골고루. 지금 아마 사라, 사라 아니면은... R이 쎄걸요? 사라랑 R? 물리공격은? 사라, 얘네 다 공격력 올라가는 버프 배웠잖아. 자, 이거 쓰고... 자, 이거 쓰고... 이케다. 좋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윽 쑤 윽 윽 윽 걔네 쒸 스킬일 쓸모가 없어 쒸 서버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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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lad 하이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때려 때려 와아이 우와 점심 엄청 많이 두네? 야 뭐야 이거? 대박인데? I'm from Korea?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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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rom Korea I'm from Korea I'm from Korea 1 2 2 2 아이 피후부커니 이 자식 아 여기서 녹아달라는게 그거구만 여기서 일부러 살짝 때려가지고 계속 겨우치 먹는데 얘 힐 하니까 어차피 겨우치 먹으라는거 아닙니까? 맞죠? 이해력 빨라졌고 하아 50포인트 겨우치 겨우치 개많이 주네 근데 얘네 둘밖에 겨우치 못먹을거 같은데? 내가 보게 90비나다네? 와 겨우치 미쳤다 이거 얘네 때려봤자 겨우치 겨우가 안되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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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고 저분 뭐라고 하는거지? 트위치 저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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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말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히스 힝 아아아아아아 아시아아 어깨어깨 와우, 겨우 지워졌고 여기서 그냥 턴 넘겨요, 일부러 또 피해볼까요? 와, 피 192 이거 진짜 완전 농아닌데 이거? 이거 네네네 이거 네베 몇 가지 올려야 돼? 네베 제한이 없나 이거는? 이 게임은? 멕시코라고요, 저거? 흐흫 방향이 저 외국인이 멕시칸인데 그런 거를 왜 인사 안하냐고요? 님 한국인이잖아요 오! 어? 아니? 아 잘못 떴다, 아이씨 뭐한거지나 방금? 이러다 전멸광 나오는거 아니냐고 아 또 전체 이랬어 이씨 아 또 전체 이랬어 이씨 펭X코리아 나와 멕시코인 블레이오 오케이 오케이 아아 그냥 마무리 합시다 노, 노가답니까 얘? 어찌 마지막 보수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 아냐 이 게임 뭐 어렵다고는 막 한, 한 명도, 한 명도 안 하더만 다음 턴에 마무리 갑니다. 다음 턴에 마무리 아 내가 마무리 당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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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이템이 뭔지 다 모르겠어 뭐야 이거야 에리쿠자 먹어 에리쿠자 자 때려야지 얘가 아마 힐을 하겠어 저를 때리자기보다 오 많이 나는데 139 야 너 좀 뒤로 빼있어 너 지지지 말고 강아지 다시 강아지고 과연 인제 마무리할게요 금방 ود 고마워! 어때 은기술 외쳐요? 또... 뭐가 뭐 배웠는데? 새로운 기술... 써버려 괘씬나무 쓰고 이럴거 같더라고 세렴 몇이지? 243? 자, 때려 호호호호우 150 150 뭐야 안죽었어? 뭐야 왜 안죽어? 설마 또 R로 잡아야되나? 얘로 잡아야돼 또? 아 이거 조건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 진짜 이거 에바티브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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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링 써도 끝내면 되잖아 이제 마무리 갑니다 마무리 잠깐만요 카메오모 카메오모 뭐야, 2차전이야? 야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는데 왜이렇게 넘어가고 있냐 와 공중보양한다 공중보양 와 이게 바로 시국인가? 뭐를 보고 있는거지? 히오스 보고 있어 히오스? 어? 저거 R이잖아 R 뭐가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거지? 도대체 아래 아래 경체가 밝혀지는건가? 히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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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엔딩해요 님들? 끝난거야? 가이 아 Oh 아리스가 아리스도 계속 돌아갔네. 아빠때로는. 마いる거죠. 름루야 룰러루 ệu. 우리로 수정가지고iness, 만약에 남 consultants. 안logo에 대해서 DO R α이였죠 bra 름루 Mrs. 네… 노래도 systems체 기증도 가고 있나요 ガストンさんから聞いたのは、あなた、私たちが消えた後、あたりの海を血まなこになって探してくれたんですって。 自分でもわけがわからないくらい取り乱してしまうよね。実に恥ずかしい話さ。 本当に8年前と変わってないのね。 ので、それで涼しいのに。 ほら、これ、エモティコンにこれやりこう。 ティティができないから、う、うこのエモティコンは、うのりといって、うこのエモティコン。 えさのうが好きなのにを、 確かに、何を謝ることがあるんで、 티티의 눈물이구만 티티의 눈물 남자의 의리를 지키려고 8년 동안이나 약속을 지켰는데 여자가 이 자식이 어? 그걸 뭘 알아차리고 결국 딸내랑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아니 그래가지고 얘 지금 소피아 아빠 결혼한 누눈 낳은 아빠가 어디갔어 이원했나 이미? 왜 안나오지 한번더? 이게 또 이건 또 뭔 소리야 이건 또 일을 안해서 일해서 나오는 거야 그거는? 아 그래요? 아 난 얘가 아빠인 줄 알았는데 손이 얘들 금발이길래 이원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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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꿈을 꿨대요 와 밖에 비 엄청 많이 내리는데? 잠깐만 문 좀 닫고 닫을게요 야 갑자기 비가 엄청 많이 내려 폭우야 폭우 17일째예요 야 이게 마지막인가 보다 시간을 관리하는 자 자기들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네 조금만... 서로가... 방자님 취향 포기였군요 님들도 네 큰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아닌 척하시네 님들 작은 거 좋아해요? 응 그럼... 그럼... 아직 잠시 더 좋은 거 같아요 그쪽은 무섭지 않나요? 괜찮아요 그쪽으로 여러가지 생각하고 정말 아로를 구원하셨군요 성정체성을 확실히 해주세요 불유해요 하드게이예요 아, 그렇구나. 너무 화려해. 아, 이거 흰색이 안 돼. 나, 그치고 싶으면, 시간이 좀 더 기다릴 수 있을까? 그치고 싶지? 그치고 싶지? 그치고 싶지? 나는 그냥 혼자서. 나는 일단 소리가 들을 수 있을까? 괜찮아. 모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다음 새서야 아 무기상점으로 가볼까? 어떤가요? 무기상점인데 8년 전에 아저씨요 머리가 풍성했었는데 빡빡이가 내버렸어요 사라 때문에 지금 상아하러 온 거야 지금? 응 란스모님이 한계를 후원하러 씁니다 오늘에서야 밝혀지는 아저씨의 취향 잘 들었습니다 아트라크터를救った英雄たちが そんな顔してちゃいかんな 아르君が帰ってこないことは聞いてるよ 아저씨, 아저씨 머머리는 게 다 제 탓이에요 사라 때문이라고요 아 자꾸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아르 무슨 아버지를 죽이고 어디서야 뭔 소리야 이게 아까 걔랑, 걔랑, 걔랑 아리랑 다른 일 아니었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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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그 adolescent은 좋은 아이돌이었어요 하지만 어린이처럼 어린이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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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에이비스가 쓰러지고 그 몸에서 태어난게 아니라고요? 그거 안나왔잖아 아까 아까 그냥 그 옛날 어린 시절만 그거만 나오고 끝났잖아 장면만 나오고 도와줘? 아타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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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할려고 그러지 않아요? 요거 이제 이 머머리 만들어가지고 이 아저씨 머머리 만들어서 그걸로 보답이라도 할려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거죠? 아, 뭐, 마아잇잇, 봐라니까. 괜찮은데, 조금씩 흐트렸어요. 감사합니다. 오! 잘하네요! 아... 여기가 시들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앞에서... 진짜 너가... 어딜가? 네.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반장님 라디스 족병 좀 치워주세요. 이쁜데 저게 뭐예요? 아, 네. 풍아일구체국기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돼요. 아났다면 이곳은 어떻게 될까요? 루루는 아직 작은 kız입니다. 루루는 아직은 아났어? 루루는 너처럼 뭐예요? 으흑 아니요. 받았어. 앗은 정말.. 아마 그래도 안도를 할까요? 알아요, 아냐. 아냐, 루루. 아났어, 루루는 도착할까요? 바로 petit! 나도 나가자! 많이 키웠냐고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내밀어 그냥... 계속 하던데 울고 있다고? 아... 남자의 눈물 남자는 다른 사람에 눈물이 없다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댁으로 갑시다. 이번엔 소피아의 눈물이야? 아빠가 병 걸렸다며. 아 소피아가 아니고 아리스의 눈물이구나. 방향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냐고요? 그거를 이제 지식, 최고의 지식인 네이버한테 가가지고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 건 없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네이버는. 나는 나보다 더 힘들어할 것 같아. 아빠...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바이트도 뭐하고 파이트를 도와줄게. 그래서 아리스는, 하나하나 열심히 노력해볼게. 아리스... 그 전에는, 마지막으로 말해줄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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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내... 견의를 가지고... 내... 알을 구하러 가려고 하는걸 하나보네 다들 같은 꿈을 꿨나봐 같은 꿈을... 맞죠? 란스론님이 한계를 후원하러 씁니다 이렇게 소녀가장은 탄생되지요 주님... 주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무리에 있는 것입니다 흥얼열 공찬님이 한계를 후원하러 씁니다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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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스론이랑 풍화교체 쿠키 이렇게 씁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하... 하.... 하... 하... 이ee... 하... 그리와 같은иковão은 모두密組ASS! 카카오는 멀쩡해요. 리더가 없으면 시작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아무튼 모두가 다가왔어요. 빨리 출발할게요. 출발! 아... 가스턴? 거レから 아르데 타스카콘이 호곡시다요 오! 타스카콘이 우개다마 왔따대 그는 다가 에휴 가이윽타이지노 호슈오 오elas토니 가이조크 란스론님의 오사토니 오사토니 란스론님의 아는 뭘 했길래 저렇게 여자들이 좋아하죠? 알려주세요 말이요? 유일한 남자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띕니다 뭐냐 이거? 아예 겸주 어떻게 뭐냐 왜 올리냐 이거? 밸런스 배분하는게 낫겠지? 소피아 너무너무 라지인데? 마카블 댄스? 스노우드래곤? 나머지 파티의 마지막 일이었어요 엄마! 자 이제 무기상점에 또 새로운게 생겼을거에요 아마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이라이샤!! 와 썬더블레이드? 이거 왜 있는거야 이거? 어차피 없잖아 지금 파티에 파티엔 없는데 왜있냐 이게? 트윈다가 소피아기 넣는놈 소피아기 넣는놈 아이 장비 딴 놈 주라고요? 이거? 벗는다 벗는다 누구 줄까 이제? 소피아 소피아 아니 소피아가 어딨고 아리스 줄까? 소피아 포켓몬 포켓몬 네이버 메일로 보내놔라 알겠냐? 네이버 메일로 실행기하고 필요한거 다 보내 빨리 알겠냐고 아 씨 나디스 꽉 찼네 그냥 때려치라고? 응 아네 그럼 강마반지 방어력 5 땅속송 5 강마반지 valued Hit Leben 강마반지 실화 nonprofits 불amar 두루의 템상태가? 브레이크 베이쟼 어 뭐야 이게 더 좋네? 어려워 제일 메일? 이게 더 필요 없는데? 어려워 어려워 이거를 누구 줄까? 이것도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30, 32에 불속성 10? 30, 32에 불속성 10? 알 안주면 나중에 큰일난다고요? 알 이제 안쓰는거 아니였어요? 그럼 수호속 다시 끼워줘야지 뭐 강마반지를 누구 줄까? 누르한테 줘야겠네 이거는 얘 땅속성 쓰잖아 스텐글로그? 잠깐만 잠깐만 이게 더 좋나? 땅, 흙속성 15인데 이거? 공격력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4? 바로 키리아 오, 바로 키리아 삽시다 이번에는 분명히 좋다 어려워 새가 된 지팡이 흐읍 야 뭐야 왜이렇게 비싸 이거 카리나하고 누르가 작창 가능하다고? 카리나하고 누르가 작창 가능하다고? 뭐야? 카리나하고 누르가 작창 가능하다고? 왜 누르는 작창이 안되냐? 이거 뭐, 오타인가? 아 아니구나 내가 누르를 안줘서 안되는거 아 됐네 소피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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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이거 사라 죽어 이거 사라 사라 죽어 이거 사라 죽어 이거 사라 죽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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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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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쓰 게 없네 던더블레이드를 바꿀게요 흐흐흐흐흐 어 뭐야이거! 오오오 이런것도 파네? 따라서 R은 장비할 수 없다 여성만 장비가능 민첩, 불속성 물, 바람, 땅 루비펜던트 이거 좋은 거 같은데? 백과사전! 백과사전! 별로 안좋나? 이게 더 좋을려나? 란스론 미미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주는데 후에 최강템 드랍되는 더러운 개 아하하하 네 란스론 쿠키 잃을게 감사합니다. 자자 다 잡으려 다 잡으려 자 간다 마지막 엔딩을 향해서 출발 뭐 얘는 왜 대사가 안 나오냐 음성이 역시 각계화니까 기분도 좋아보인다고요 화이팅 여기 있네요 혼자서 혼자서 그 카카오 이모티콘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나는 닌갠이 아니야 푸나별 공찬 이미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대머리 화이팅 두 번 해주세요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화이팅 대머리 화이팅 대머리 화이팅 다 오늘 만나던 사람이랑 헤어졌네요. 우울한데 도리도스 좀 돌려달라고? 도리도스 이제 다는 거야 그 엘프 남자 왔나보다 맞네 얘네 아아 정체가 나왔어요 시간을 관리하느냐 그리고 엘비스의 화신이래요 왜요? 왜 제가 카린을 죽을 수 없을까? 왜요? 왜요? 제가 기억을 잃어버렸을까? 난스론 미미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어제 한골 넣고 왜 이리로 왔냐 소나 난스론 미미 한골을 죽을 수 없을까? 난스론 미미 한골을 죽을 수 없을까? 난스론 미미 한골은 죽을 수 없을까? 난? 난? 난 아직 8살 아들만 죽을 수 없을까? 태어난지 8년밖에 안됐다고? 어디다 침을 쳐져야겠어 천상계로 올라갈거야? 무리야 그거 천상계로 올라갈거야? 무리야 그거 천상계 올라가기 힘들어 트롤들이 많아가지고 나의 힘이... 저... 그... 자... 아르비스 에잇 뭐야 또 싸워서 올라가야돼? llllllll 'll llllllllll llllllllllll llllllll 와 얘네 쟤네 쟤네 복장 어? 서큐보스라고 복장이 어우씨 아 이렇게 많아 모비 아잉 야 아이도 없네? 여기 사나 사나 원탑 있네 지금? 사나 원탑 원탑 체제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엘신나무 써주고 고고고고고 ж런뀰 образما 이군데 이거 좋아요 메테오 와우 마나80이라 드네 한번 써볼까? 마..마나 얼렸어 마나 해보겠습니다 소막꽃? 소막꽃이 마나 채워주는 거였다? 맞네 덤벼라! 야식들 잠시만 캐다 자 먼저 써주고 고고 아 힐하네 이 자식 뭐야 일밖에 안다는데? 얘네 계약한데 데미지 어우 쟤는 센데? 어 뭐야 마비 걸렸네? 이럴수가 상대 먹여주고 죽어 이 자식아 호호호호 마브리 데미지 미쳤죠? 뭐 50밖에 안다네? 하하핫 도망가 도망가 뭘 한찬나봐요 이제 엔딩이잖아요 오늘 아직도 한찬나봐 얼마 안남았잖아요 이제 아씨 마비 걸렸네 매료? 매료는 또 뭐야 가리가리하네 진짜 메테오 갑니다 메테오 메테오 호우 아 두명밖에 안맞은거 같은데 설마 1? 데미지 1나오는거 아니지? 웃긴데 그래도 어 그래 이정돈 나와야지 그래 자 얘 밑으로 빼고 그날 마나 마나 먹여요 마나 먹여가지고 비키니버전 시청자 좀 빼 보자구요? 비키니버전 비키니버전 주말에 할건데요? 다음주나 아니면 이번주 저녁